오정현이 새 둥지를 틀고 방송인으로의 활동을 시작합니다. 오늘 SMCNC는 오정현과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로써 오정현은 강호동, 신동혁, 김병만, 전연무 등과 한솥밥을 먹게 됐습니다. 오정현의 소속사를 통해 앞으로 다양한 방송활동을 통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전했는데요. 2006년 KBS 32기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한 오정현은 지난달 KBS에 사표를 제출하고 프리랜서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